2023년 7월 셋째 주 뮤직뱅크 케이저츠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엑소와 제로 베이스 원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호몬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케이팝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엑소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미식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